여기 있는데 이 손이 턱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. 마침 턱 밑으로 들어가서 겨드랑이 딱히게. 이게 너무 크기의 겨울이 있어서 이 손이 쭉 빠져버려요. 동수가 빠지지 않게 이거 턱 밑으로 가서 오믈리세요. 오믈리고 이 손이 반대쪽 어깨로 나오세요. 이렇게 어깨 나와서 등 어깨를 받쳐줘요. 이렇게 받쳐주세요. 어깨를 받쳐주지 않으면 디펜스 할건데 이따가 할건데 이렇게 어깨를 받치면 길로치를 할 수가 없어요. 어깨를 상대가 손만 얼려도 길로피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어깨에 받치면 손을 올리고요. 그래서 끝까지 해서 피니쉬 시킬 수 있어요.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겨드랑이 집어넣어서 이 손이 안 이렇게 쭉 들어와요. 그리고 반대쪽 어깨로 내 손이 올라와야 돼요. 이렇게 V자가 되겠죠. 이 손이 V자가 되겠죠. V자가 이렇게 하고 일자로 삼으세요. 일자로 새로운 상태로 이 손이 등 뒤로 내 팔꿈치가 등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. 넘어가야지. 이러고 있으면 손이 올라와요. 올라와요. 손이 내려옵니다. 손이 올라가면 올려옵니다. 걸려요. 걸리고 피니쉬 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매달린 상태로 내가 상대방 배꼽 있는 쪽으로 걸어가요. 그리고 걸어가다가 매달리면 더 세게. 이거 한번 시킬게요. 나는 10,000원에 뛰고 항구가 그런ith. 이것은 10,000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